2021년 4월 3일 여행 32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미 혹시 계십니까? 계십니까? 뭐야..?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누구 계세요? 잠깐.. 누구세요? 혹시 누구십니까?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파리깡인가..? 파리깡인데..? 책..? 계십니까? 여러분들 센데요?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느끼기에.. 지금 여기 기운은.. 실제 여기 기운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뿜어져나오는 기운이야 진짜.. 다른 곳에서 뿜어져나오는 기운.. 여기는 간접적인 영향이야 지금.. 오히려.. 어떤 아저씨다.. 뭐라는 거야.. 잠깐만.. 어떤 아저씨다.. 잠깐만.. 계십니까? 뭐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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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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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 뭔가 손같은 것이.. 갑자기.. 내려온 것도.. 올라온 곳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버려 혹시 계십니까? 저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주인 없는 집에 몰래 찾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 없는 집에 몰래 찾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너무 쎄.. 어딨어..? 잠시만요 여기 있는데..잠깐만.. 어디이십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이거는.. 이게 좀 약해가지고.. 와..X돌렸네 저거 제 물건 돌려주십쇼 제 물건 돌려주세요 제 물건 돌려주십쇼 저거 제 물건 돌려주세요 따끈따끈 돌려주세요 저거 제 물건 돌려주세요 제 물건 돌려주세요 갑자기.. 저거 제 물건 돌려주세요 래agem을 돌려주세요 래agem을 돌려주세요 래저래서 래agem을 돌려주세요 이때는 래agem을 돌려주세요 래agem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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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아..나 미치겠네 진짜 잠깐만.. 여기 너무 쎈데요? 여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세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크게 욕심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행히 빙이 안걸렸다.. 와.. 젖들뻔했네.. 와..이러면 남자같아요 40대 중후반 정도로 돼보이는 남성분이신데 엄청 쎄요.. 한이 뭐가 이렇게.. 와..철수.. 철수말고 영이 하겠습니다 한.. 한... 한..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